한국국토정보공사 도시공사는 광주시의 최대의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영광이고 기쁘지만 광주시의 주택, 체육시설, 영락공원 등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과 사명감이 참 크고 앞으로 각오가 남다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취임식에서 도시재생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도시재생 부분이 우리가 외곽 개발이 더 이상 한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도심이 계속 황폐화되고 있는데 또 도심이 지금 계속적으로 경관적으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고충아파트, 무등산 조망이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는 또 도시재생 리드 사업을 해가지고 5년 동안 50조를 넣겠답니다. 도시재생에. 그러면 광주가 3조를 몫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봐서는 아직 굉장히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민선 7기가 들어와서 정말 광주답고 광주 몫을 찾고 그러한 재생 사업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광주의 도시공사가 그 큰 축을 담당해야겠다. 그리고 이 재생을 통해서 도시공사가 경쟁력을 갖고 또 광주가 어떤 명소화되는 그런 측면에 일익을 담당해야 했다는 부분으로서 큰 방향성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주택 공급 자체가 공공의 기능이었다면 지금은 또 주택이 많아져서 공급이 많기 때문에 광주 도시공사의 공공성도 좀 새롭게 변화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석이 하신 바대로 주택 부분이 옛날에 서민주택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수용권을 주는 공공성이 있었습니다. 도시공사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기업성이 같이 수익성이 같이 맞아야 기업이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성 부분에서 주택 부분에서 돈을 벌어서 다른 사회 기업 부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주택 개발 사업이 좀 약해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회 취약계층이랄지 청년 또 신원 또 노년계층의 주거가 민간 부분에서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간 부분의 공급 부분 이런 부분들은 도시공사가 앞으로 더 담당해야 할 부분이고 또 기이 만들어져 있는 임대주택 사업도 관리를 또 해야 됩니다. 양질의 관리를 서비스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가 공공성 부분에서 임대주택 부분을 공급과 함께 양적인 질적인 관리 이런 부분에 큰 축을 삼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려운데요. 광주도시공사의 경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광주도시공사도 안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도시공사가 2015년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한 4천억을 매출했는데 지금 작년에 한 790억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매출 이익도 단기 수익이익도 한 290억 했는데 2015년에 작년에 160억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지금 저하되고 있는데 올해도 나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가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올해도 작년보다는 더 못하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도시계획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어려움, 도시계획과 관련한 어려움들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경영적인 측면이라 도시계획 전문가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영을 하신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제가 봐서는 도시공사가 25년 된 저력이 있고 또 전문 인력으로 지금 돼 있고 또 저도 전문가로서 취임하면서 준비된, 와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분야가 그러니까 직원과 제가 혼연일체가 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들어오면서 경영진단과 조직진단을 지금 용역을 발주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떤 부분이 미진하고 어떤 부분이 가능성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민선 7기 시정과 맞춰서 그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새로운 사업 구조를 지금 만들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남구도시 첨단 산업단지나 에너지밸리 엘루안 산단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구도시 첨단, 국가산단입니다. 대촌 면사무소, 동사무소, 구미센터 위쪽에 있는 그쪽인데 한 48만 제곱미터쯤 됩니다. 그래서 한 1,300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공정률이 한 76%입니다. 그래서 이제 곧 중공이 되는데 인력에 대한 고용 창출이 한 1,500명쯤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일 베라체 건너편에 뒤초기가 있는 게 에너지 산단입니다. 그건 한 90여 만평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 3천억을 합니다. 3천억을 투자했는데 2021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에너지 정말 신재생에너지에 또 에너지 신산업 부분이 들어가서 고용 창출이 한 1,500명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2021년에 완공 목표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교수 출신이셔서 조직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위해서 생각해두신 게 있으시다면요? 네, 리더십 부분인데 이용섭 시장님 책을 쭉 읽어보니까 리더십의 네 가지 항목을 지적하셨더라고요. 첫 번째는 도덕적으로 청렴해야 된다, 리더는. 두 번째는 이제 혁신성이 있어야 된다. 변화의 시대에 혁신성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리더가. 세 번째는 직원들과 소통, 고객과의 소통, 사회적 통합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전문성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덕목을 항상 마음속에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중요한 부분이 사장으로서의 업무 장악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호방한 성격도 리더십이지만 업무를 최선에 잘할 수 있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만이 직원이 신뢰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직원분들이 하고 싶은 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승진 인사 아니겠습니까? 인사 부분을 학연 지연에 따른 온종주의가 아닌 정말 청렴하고 적재적소, 적시에 갈 수 있는 인사 시스템, 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 희망인사 시스템, 이런 인사 관리, 이런 크게 봐서 세 가지 부분으로 접근하면 그러면 신뢰받는, 직원으로부터 신뢰받는 리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시공사에 취업하고 싶어하는 우리 지역 청년들이 많은데요. 신규 채용 계획 있으신가요? 네, 도시공사가 지금은 굉장히 매력적인 젊은 학생들한테 직업인 줄 알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많은 기회를 못 들여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저희가 51명을 채용했습니다. 앞으로도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고, 지금 새로운 사업 분야로 저희가 진출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분야에서 인력 부분, 퇴직자,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최대한 많은 인력을 확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할 것이고요. 지금 광주도시공사가 앞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지금 진행 중인 도시첨단이나 에너지밸리 산단 말고, 앞으로 구상 중인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큰 방향 중에 첫 번째, 첨단 3지구가 있습니다. 그가 첨단 쪽에 있는데 한 115만 평쯤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등산 건강 개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한전공대와 관련된 에너지 밸리 확장,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시재생 부분의 뉴딜 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인력을 상당 부분 재생 부분에 초기에 투자해서 투여하고, 그래서 재생 부분 쪽으로 또 발전해 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낙후된 곳에 대한 재생, 새로운 사업지를 찾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 취중을 하시는 계획이시죠. 맞아요.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 말씀해 주시죠. 도시공사가 지금 주택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7기 시정에 맞춰서 도시재생 분야, 그다음에 서민주택 안정, 관리 이런 부분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영락공원이랄지 체육시설 부분에 대해서 사회기업 부분도 못지않게 새롭게 해서 거듭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원해 주시고 동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과와 성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노경수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